안녕하세요 백록의 최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갓진년 울축달 지금 이제 1월달이 아직까지 작년 계명년도의 음력으로 따지면 울축달 12월달입니다 이제 울축이라고 해서 푸른 색깔을 띈 소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울축달에 뱀띠들하고 합의가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뱀띠들이 사유축 그래서 소달 특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축 근국으로 간다 한 말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소 뱀 닭은 궁합이 좋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2월달에는 좀 원만한 해다 내 사주팔자의 아주 연한 일시 중에 아주 악재가 없는 이상에는 이달은 원만하게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1989년도 36살 기사생들은 성공하고자 하는 일들 뭐 내가 시험을 친다 간은 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친다 취업을 한다 또 뭐 이성문제 가지고 결혼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달 같은 경우에는 뭐 원만하게 그냥 흘러갈 수가 있다 그리고 1977년도에 태어난 48세 정사생들은 누구보다 더 정열적이고 뜨겁게 모든 일들을 해내는 기절을 갖고 있습니다 정사일주들이 그리고 정직하고 똑바르고 남들을 위해서 불을 밝혀줄 만큼 긍정적으로 에너지나 텐션이 엄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을축하고 갑을 사축 이래가지고 아주 이달에는 괜찮은 해다 왕제에서 볼 수도 있고 내가 노력만 잘하면 좋은 월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1965년도에 태어난 60살 의사생들은 건강 사고수 뭐 간제수 낙상수 높은 산에 가지 말고 계단 조심하고 일단은 건강 쪽으로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운이 다음달 양력 2월달도 가고 3월달도 가고 이제 조금 3월까지 뻗칠 수가 있으니까 의사생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 쪽으로 그리고 1953년도 72살에 태어난 계사생들은 건강 회복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일도 생기고 이웃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있어서 난 사업을 안 해 이런 분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이제 이를 등등 좋은 일들이 경제적으로는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건강 쪽으로는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심장 이제 콩팥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낙상수 이제 쉽게 말하면 낙매수죠 미끄러져서 다친다 차 사고 나서 다친다 건강 쪽으로만 조심해주면은 계사생들은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로워 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만하고 괜찮은 달로 넘어가고 2월 3월달 4월달까지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건강 조심을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이 뭐 이랬던 저랬던 갑진 년도에 뱀띠들이 썩기 좋은 운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태어날 년도에 푸른 색깔 뱀인지 뭐 항 색깔 뱀인지 붉은 색깔 뱀인지 등등 이렇게 따라서 다루고 내가 태어난 년을 의시에 따라서 조금씩 한 해를 맞이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색깔 띠고 태어난 뱀인지 내가 무슨 날에 돼지달에 태어났는지 뭐 뱀달에 태어났는지 또 내가 태어난 날짜가 뭐 개날인지 뭐 원숭이날인지를 확인을 잘 더듬어서 해보시고 갑진 년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나한테 될 수 있는지를 참고를 해서 상담을 좀 받아서 지혜롭고 좀 풍족하고 넉넉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뱀띠에 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